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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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.. 이 싱크네 다 퍼 살리겠어 이.. 어? 오늘은 내가 아주 엄마한테 어? 효도! 어? 저.. 뭐.. 아이고.. 참 효도가 있어.. 어째 그 모양이냐.. 아이고.. 너 그렇게 팍팍팍 해주마 너 이.. 응? 그 왜 그래? 아니 왜 그렇게 그냥.. 응? 저기를 해? 아이고.. 참.. 이게 뭔 짓을 알아라 그래? 야 에어포 타틸라 아이.. 이게 파 향하고 달걀 기린내를 없애주는 거야 약 함불로 이렇게 조져 뭐..뭐야 지금? 엄마 이거 몰카야 모르는 척 해야돼 얘네 미친내 얘기 얘기하는 진한아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너 그런거 가지고 팍까지 하지마 아.. 소화주마 죽을게요 아.. 참.. 진짜 저 싱크네 다 퍼 살살 갔다 이.. 아.. 계속 치달려 그거 응? 뭐하는 거야 어떻게 왜 이렇게? 안 참나? 할렐루 제대로 해. 이거 식감 때문에 안 나온 거잖아? 네, 잘해. 내 스타일이야. 이제 익숙해졌어. 그거에 저 좀 더 뻔해. 못 먹어. 아니. 그렇게 하면 내 아빠가 못 그래. 파가 왜 그런 짓을 잘하냐? 아, 맛있어. 맛있어. 아, 벌써 향이에요? 알았어? 파가 꺼줄게. 야, 저 싸움이 돼. 이거 자꾸 던지면 불 꺼져. SK매직! 던지면 불 꺼져. 좋아. 이거 얼마 전에 샀어? 네. 이렇게 하면 형들도 들어가게. 엄마한테 돈 벌어야 되는데. 뭐? 아니. 아니. 이렇게 홍보도 해 줄 알지. 내가 들기서라도 벌라고 해. 아이고. 또 꺼졌네, 이거. 이게 뭐가 티비 가면은 꺼. 꼬박하고 당근은 아삭아삭한 맛. 알겠어? 알겠어? 응. 환장 안 해. 환장, 내가 더 환장해야겠어. 엄마가 고단해. 원래, 엄마가 고단해. 엄마가 고단해. 엄마가 고단해. 나 또 기다리고. 쑤셔. 엄마가 고단해. 엄마가 고단해. 엄마가 고단해. 엄마가 고단해. 엄마가 고단해. 이런거 이해해 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없으니까. 절제 따라가면 안 돼. 알았어? 밥에다가 바로 하면은 죽처럼 대고 달걀 씹는 맛이 없으니깐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어? 알았어. 알았어. 알아서. 알았어. 맛있어? 후추 설탕 이게 맛있어 이게 한식 배가 니 도로로 들어가겠다 이러마 이게 한식 전통요리 베이스인거야 불고기 잡채 다 이렇게 해 알았어? 몰랐어 뭘 난 알았어 아 그만한다 맛있어? 됐어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봐 한 5분 기다려 됐어? 기사님도 안 이제 주워 좀 그래 아무리 엄마한테 주워 터져가지고 빨리 앉아라 여기 레이도 안 먹어 맛 끝 어? 오늘 어떻게 먹어? 왜? 뭐요? 호박들 봐 여보 또 고객들 까 못난아들 히터서 미안해 마이크 야이 사실 선물을 준대 가진게 없어서 미안해 미안해 아휴 나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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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억지로 한 숟가락 먹었어 나 싫어 나 싫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휴 그냥 먹어 너랑 먹어 얼른 아휴 누구야 나 싫어 qualité 예쁘inct 괜찮아 그것만 이렇게 해요 찬거야 알았어 안내려 θ 밍 now 개잉해압 개잉해압